오케이 희연이 복화 어휘 1레벨 레벨 1에 마지막이네 24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로드 로드 R-O-L-D 오케이 그럼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오 뭐라고요? 오 그래서 얘는 로드 로드 뭐 그래? 오우즈 오케이 이렇게 로드 다 같이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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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스포 스폰 S-P-O-O-N 네 오 은 스포 스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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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스폰 스폰 무슨 시죠? 이런 시 이름 이름 무엇 이란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Snow S-N-O-W 얘는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시 로 쓰일 수 있는 모양이네요 만약에 문장 속에서 이 뜻이면 무슨 시? 이름 시 하다 시 스폰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? blue p-l-u-e k bl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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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 우 우 우 blue blue 윈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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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 윗 윈 윗 윊 오 도 윈도우 무슨 시죠? 이름 시 무엇 창문 글루 G-L-U-E 루 루 우 글루 글루 무슨 시 이름 시 무슨 시 하다시 이름 시도 쓸 수 있고 하다시로 쓸 수 있는 글루 글루 클루 C-L-U-E 글루 루 루 몇 가지 루 루 루 루 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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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시 무엇을 찾는다? 반사를 찾는다 이름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쓰라고요? 또는 누구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줄 거고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줄 거고 이름 가르쳐 주겠어요. Clue. OK. Moon. N-O-O-N. OK. Mo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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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무슨 씨? 이름 씨. OK. B-O-A-T. O-O-T. O-O-T. OK. 그래서 무슨 씨? 이름 씨. OK. 그래서? C-O-A-T. OK. O-O-T. CO-O-T. 무슨 씨? 이름 씨. 무슨 씨? 하다 씨. OK. CO-O-T. 룸. 룸. R-O-O-N. O-O-O-N. O-O-O. O-O. O-O-M. O-O-M. 룸. 룸. OK. 무슨 씨? 이름 씨. 룸. 룸. 소프. S-O-A-P. S-O-A-P. O-O-P. 소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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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씨? 이름 씨. 소프. OK. 소개시험 잘 치세요. 소프. 소프. 소프.